아이돌 짠! 뭐야, 일찍 왔네. 응, 너가 일찍 오라며. 역시 내 말 잘 듣네. 에이, 노멀인데 당일 들어야지. 가자. 그래. 수아와 건령이는 사귄 지 20일 된 풋풋한 커플이다. 어제 뭐 했어? 나 어제 우영호 같았어 아 우주경 쓰고 우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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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요새 둘이 자주 같이 오네? 그니까 매번 주차장에서 만나 짜증나 아침부터 재수없게 와 수아 진짜 걸려기 싫어하는구나 야 나도 마찬가지거든 하 나 머리 금방 끝나니까 다음에 너 해수와야 응 알겠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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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장비랑 권량이랑 티셔츠가 비슷한데? 색깔도 똑같고 뭐야 커플티인가요? 어머 권량아 우리 이렇게 마음이 통했네 어때 얘들아 잘 어울려? 커피같아? 완전 잘 어울려 끝이 수아야 그러네 잘 어울리네 아 무슨 커플티야 좋으면서 싫은 척하기는 커플티가 신경쓰이는 수아 놀아줘 클럽 촬영 현장 뿅망치 게임을 하는 중이다 예 가위바위보 아 스타일리 살살해줘 괜찮아 게임에 있어서는 인정사정없는 권량이다 귀디님 한 번만 더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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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를 때리게 될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아야 제발 세게 때려도 제발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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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친의 머리를 세게 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수아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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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린 거 아니야? 건령이를 제대로 세게 때린 수아 괜찮아? 수아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어쨌든 비밀은 지킨 듯하다 아 아 건령아 미안해 아무리 차량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진짜 미안 그럼 호해해줘 응? 호해달라고 여기에 아이 누구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해줘 호 또 한 번 아 진짜 뭐야 또 한 번 더 해줘 호 뭐야? 둘이 여기 썼네? 아 아 너 때문에 이거 혼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알겠다고 미안하다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촬영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어떡해 아 진짜 얘들아 싸우지마 뿅망치 때문에 이러는구나 왜들 그래 그래 둘이 화해해 빨리 악수해 악수 둘이 빨리 악수해 미안해 알겠어 아 맞다 피디님이 신의 시간에 두 명씩 찍어서 쇼츠 찍으라 하셨는데 건령아 너 나랑 찍자 그래 가자 그럼 쏘아는 나랑 찍을래? 그래 가자 열심히 쇼츠 준비 중인 놀아줘 클럽 멤버들 장미와 건령이가 신경 쓰이는 수아 어 너랑 다 찍었어? 어 다 찍었어 봐봐 네 어때? 너네 진짜 잘 찍었다 건령이가 알려준대로 잘 따라오더라고 에이 장미가 잘 알려줘서 그래 너 쇼츠 정말 소질 있던데? 내가 좀 하지 그래도 내가 온 친구들 중에 건령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난 별론데? 건령이 너무 카메라도 안 보고 표정도 굳어있잖아 그럼 너네 건 어떤데? 보여줄게 에이 뭐래도 여기 잘 안 맞는데? 에이 왜 저래 찍었는데? 수아 잘 추네 근데 장미랑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최애 수도 더 잘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야야 또 싸우겠다 나네 밥갈려 우리만 해 왜? 내가 뭘 진짜 어이없네 밥갈려? 야 뭐해 따라가 왜? 가서 화 좀 풀어주라고 너 진짜 왜 그래? 알겠어 수아야 화났어? 애들 앞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? 아니 난 네가 하는 줄 모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마 알겠어 그런데 우리 싸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 못 채더라 당연히 눈치 못 채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알겠지? 알겠어 예람아 우리 언제까지 응계해야 돼? 그래 그니까 그냥 공개 연애하지 설마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줄 아나? 파티나 쟤네 저거 누가 몰라? 참 피곤하게 연애한다 우린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래 싸워든 말든 우린 그냥 냅두자 지겹다 지겨워 뭐? 또 또 해줘 진짜 또 해줘 또 해줘 오케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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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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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에요 어디가 독특해온 왜 안녕하십니까